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날씨가 괜찮다 싶었는데 며칠 사이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겨울 코트를 입고도 몸이 움츠러드는 정도다 보니 패딩도 꺼내고 안에 두꺼운 니트도 꺼내게 되고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추울까요? 그리고 이럴 때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핫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날씨가 한겨울로 급변했는데요. 11월 말부터 전국에 한파경보가 발령된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12월 이전에 한파주의보도 아니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특히 이틀 전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떨어진 건 2010년 지금의 특보제를 만든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파경보는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며 내리는데 하루 사이에 설의 아침 기온 차는 무려 16도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까지 기온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일종의 기상이변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단정짓긴 이르지만 학계에서는 일종의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좀 잦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달은 너무 따뜻했다가 어떤 달은 또 너무 추웠다가 변동성이 큰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기후변화 전개 양상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 네, 기상청에서는 2, 3일 정도 주기적으로 지금 같은 강추위가 찾아오는 현상이 12월 내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월까지는 예년과 비슷할 정도로 춥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2월에는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물려나면서 봄 기운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당히 강한 추위가 주기적으로 온다는 건데요.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더 춥게 느껴지는 건 강한 바람 때문인데요. 그젯밤 부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 강풍이 불면서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공사장 하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 이런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저체험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특히 과음하면 혈관이 팽창했다가 추위로 다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심하게 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수도 동파 사고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 부분도 잘 챙겨야겠군요. 네, 동파 예보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가운데 주의 단계는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일 때 내려집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했을 때 야간 시간에 수도꼭지를 열어 수돗물을 아주 조금씩 흘러보내면 도움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양으로 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루 최저 기온이 0도에서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이하일 땐 33초 동안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러야 동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 계량기 함의 보온 상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헌 옷이나 수건 등 마른 보온제로 채우거나 보온제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제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 조례에 따라 한파 같은 자연재유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 계량기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 관리를 소홀히 동파가 될 때는요.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네, 주말까지는 강력한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음까지 추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합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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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